신원시장 여기는 신림역에서 신원시장 방면으로 600m 정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옥탑 방입니다 옥탑 문의를 주신 손님이 있어서 오늘 옥탑 위주로 방을 돌았는데 마지막 집이 될 것 같네요 제 다리근육도 마지막일 것 같네요 여기는 천에 사십인데 한 여섯평 나와요 위치도 나쁘지 않고 거리도 멀지 않고 깔끔하고 괜찮고 지금 문의주신 손님 보증금이 더 높고 월세 조금 낮아서 임대인만 조율을 해준다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방은 좋은데 방이 좋아서 이걸 조율해 줄지 모르겠네요 천에 사십에 이 정도 넓이면 옥탑이어도 괜찮죠 일반층의 천에 사십 방보다 한두평은 더 커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는 집보다 크네요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합니다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